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. 오늘은 시골에서 도마뱀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맘때쯤이면 도마뱀이 나오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좋은데 이번주에 좀 비교하는 일들이 많아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뱀을 찾으러 밭에 왔습니다 아버님 이맘때쯤 도마뱀 나오지 않아요? 아직 안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어요? 좀 더 있어야 나와요? 아 아직 장지뱀이 도마뱀이 나오지 않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포기하리라 했으나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날씨 좋고, 비도 좋고, 흘린된다 그냥 지나가기 힘드네 잠시 또 여유를 느껴봅니다 좀 멀리 온 것 같은데 이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면 나오지 않을까 축축하네 있을 것 같은데 베마 베마 도마뱀아 너 나와라 어제 낚시 성공했는데 오늘 좀 나와주면 안되나 나한테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멀리 온다 너무 멀리 온다 많이 올라간다고 동아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. 더 올라간다고 해서 도마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.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잊지 않겠죠. 길이도 없어서 여긴 끝나야 될 것 같고 아직 도마뱀은 안 나오는 걸로,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